오늘의 룩은? 오늘의 룩은? 준비를 마쳤어요 어때요? 오늘의 룩은? 그냥 뭐 레일리 룩 머리띠를 포인트를 줬는데 어때요? 아침에 일어났는데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나갈까 하다가 거기 가서 자켓을 하나 겟하자는 마음으로 짧게 입었습니다 지금 또 근데 해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침보다는 덜 춥지 않을까 오늘 날씨는? 하나 둘 하나 둘 우리의 목표는 이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뛰기 날씨가 많이 안 춥다 날씨가 많이 안 춥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바람이 막 튀기네 정말 정리 좀 해줘야 되다 이 사람들 피자다 비구 비구 바닐라 썸딩 썸딩 어피셜 한 번 비구 비구 바닐라 썸딩 썸딩 어피셜 한 번 들어가봐라 썸딩 들어가봐라 썸딩 해가 젖은 내 거짓는 햄에 비구 가사 인데 드론 해는 덥고 그늘은 춥고 선을 솜리도 사라지 그게 이제 음식들을 더 먹어야 겠어요 하루를 모으는 모습이 있으니 화이트인 것 같아 한국의 쥐한 주면 일부러 또는 새로운 음식을 한번 걸어볼까,, 고통한 도시 우와! 반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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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진짜 좋다 대장 너 뭐 먹니? 맛없어 보이는데 죽을까 말 candies 입이 새로워 왜 이렇게 먹기 수고하셨습니다. 이날은 소녀석이 시원하게 만드는 중 시원하게 만드는 중 소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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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사고 싶은 게 생겼어. 지갑이랑 머리띠 같은 거? 어제보다 지금 어제보다 지금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필요해. 이것도 맥주 한 번 해야 되잖아. 그런 걸 보니까. 안 쓸 수도 있어, 이게. 그냥 혹시 몰라서 바꿔본 건데 여기 여행하면서 브이로그를 생기면 너만 힘든 게 아니었더라. 태필 램 핫팟. 양고기만 맛있나? 소고기 있겠지? 양고기도 힘든데. 배추. 다섯도 있고.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있나요? 다섯도 있고. 제가 했더니 front에 의오방스는 한정도 방에서 제거하는게 좋습니다. 굴교계에 땅이 더 잘 중요한가요 ㅋㅋ ? 아쉽게 놀아주니당 들리는 중 라고 놀아주니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좀 따뜻해. 예쁘다. 아, 예쁘네. 오늘도 날씨가 좋다. 오늘 이유가 있구나. 이거 보고 있을까, 겁나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또 왜 이렇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로또에 먹은 새우. 아는 맛이네. 아는 맛이네. 고를 때. 우회장. 아는 맛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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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맛이네.